저주를 하나 받고 카드를 2장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타락을 뽑는 거지 실력계 절힘 괜찮다 근데 카드 많이 지워야 되니까 물음표 좀 보는게 낫겠는데 엘리트 잡아서 돈벌고 저기 가서 지우고 신성이다 초반에는 셀거니까 1층에서 엘리트 많이 잡고 덱에 카드 추가를 못하니까 후반에 가면은 좀 약해질거 같은데 변화 많이 보기 위해서라도 무릎표를 무릎표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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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2층 까지는 그냥 깨울거 같고 카드 ... 근데 손해 아닌가 그래도 아까 수비플 절. 대. 적. 인. 힘. 껌은 별이라서 유물도 잔뜩 챙길 거니까. 흠. 다 지울까? 별거 안 나왔다. 상트 이상 쓰는 거는 힘 안 올라가네. 확실히 쎄다. 전경기 고기덩어리. 절대적인 힘. 전경기변은 확실히 체력 많이 나고 있네. 전경기 고기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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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다 어차피 카드도 못 먹는데 일반 뭐 그렇게 열심히 잡을 필요 없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철힘코차 말려네 연막타는 기호가 없어 아 특별한 유물 부적세태가 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주집으면 너무 구독권 벌기 힘들어짐 하긴 뭐 내가 부족 쓸 일이 있을까 그냥 먹을 걸 왜 이러다가 그 아 나왔다 나왔다 꼭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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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파리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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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타락이야말로 진짜다 부적도 나왔다 야 이럴거면 아까 먹었지 아니 아 막대기 막대기 마렵다 부적 넣지말까 물음표 많이 볼건데 부적있으면 이력좀 챙기지 않을까 하하 호호 돈 돈 돈 돈 야 저 계속 올라간다 돈 고기 이벤트 서순이도 텅스텐 아깝다 근데 이제 단가 올라가게 폐지됐습니다 하하 해골색 쪼잔하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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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주는것도 아니면서 계속 단가 낮추는거 지옥건 아 못뒀지 짜증나게끔 이거 이제 혼란걸리는거 아니지 그러면은 인공물로 못낫겠네 물음표 카드 야 카드 추가금지인데 물음표 카드를 주네 물음표 카드 와우 뭐여 할게 없네 자 맨들맨들한 돌 와 11개월 와 11개월 아이 니트로님 11개월구도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카드를 원하는 만큼 소유시킵니다 대홀란 두개 한 개 안 썼구나 내가 어디 갔냐 피 포션 피 포션도 이제 1층 보습을 안 받았습니다 1층 보습을 안 받았습니다 2층 보습을 안 받았습니다 내 타락 1층 보습을 안 받았습니다 2층 보습을 안 받았습니다 내 꼬로미 800원이나 있는데 상점 보는게 맞지 않을까 엘리트도 가고 싶고 엘리트 가면 이제 검은 별인데 어차피 상점 가도 카드 추가 못하는데 엘리트나 볼까 상점은 다음 층에도 있겠지 앗 맞네 구도꾼 뭐야 옆으로 가게 네 그..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 에이 뭣이 죽었디 타락이다 그래서 담배를 뽑는거지 에이 뭐 뽑았죠 해시계 깡깡깡 자나깨나 구독권만 생각하십시오 자나깨나 구독권만 생각하십시오 자나깨나 구독권만 타락하약 먹었습니다 근데 단일 금카 생각하면은 금카가 더 잘나온다던데 금카가 더 잘나온다던데 카드풀이 적어서 상단 네 뭣 그렇다 카답니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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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아... 큰일다 힘 벌써 11 찍었네 바로 가져갔네 정밀히 희귀었다면 그렇게 성동 액체 성낙껍 성낙껍 사짐속 여기 상점 많네 다 치우자 엘리트는 두 마리 어서오세요 어둠의 봉을 쓰자 불풍기 무색 포션 탐순 아 근데 현돔이라서 탐순 얼마 못 보겠네 아니 돌려줘요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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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사 포션 돌리 돌리 필요 없다 생각해보니까 실바 필요하다 나이스 좋다 다섯 장 펜터랑 금강저우 금강저우 중에 펜터가 낫겠지 구독권 다섯 장 구독권 다섯 장 가자 구독권 다섯 장 가자 수강 다섯 장 오 도박 네 일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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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절힘 포션 없이 잘 잤네요 펜터 영필가 아카베구 배 배 먹어 불 볼 필요가 없지 세계가 보니까 일반 몹찹자 고대 포션 무감 철힘 무감 철힘 무감 철힘 대충 맞으리 없긴 하네 네크로노미콘까지 좋다 피 포션 저거 체력 엄청 차지않나 40% 들고와가 엘릭서보다는 조케츠 희귀 유물을 하나 백들합니다 담뱃대다 아 잠깐만 여기 제거 여기 제거 다음 층 제거 하면은 상점 제거까지 한장까지 낮출 수 있겠네 한장 가자 한장 돈미셋, 잔항끈 그러네 골칫거리 제외하면은 다 지울 수 있는 거네 키운다며 키운다며 키운다고 했잖아 안 키운다고 키운다며 무쇠푸션 크로고니타지로도 나올 게 없나 이스라엘 해시계를 민섭사 힘사가 좋을까 민섭사가 좋을까 답은 둘 다 들고 오자 골초 아이언클레드 또 신성이야 집을 두 번 쓸 수 있다 내가 안고 왔다 그걸 태우면 어떡하니 1단 맞고 어포 발이 무적승이야 그치 무광각이다 기사까지 카드는 어떻게 꼽아쓰면 되는구나 꼽아서 쓰면 되는구나 역시 유물발 게임이라는 걸 아이언클레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시험 타락 타락 무엇보다 뉴브리즈 딜리교본 네크로 다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쩌쩌마쩍 쩌쩌쩌쩐쩌쩌쩍 기사 아카제 살 거야 쩌쩌쩍 쩌쩌 무감각 언제 주냐 아니면은 사라기라도 어예 해댄 사라김 맞나 이거 맞네 안맞네 더하기 빼기가 어려웠어 힘깎고 힘 또깎고 어디갔냐 에헤이 이런 세게 맞네 별로 깎일수도 했어 스킬 카드가 너무 모자란네 잡았다 2장 더 주미젯 1장 빼고 다 지워지는데 나머지는 포션이 잘 해줘야겠네 절힘이랑 헤어지는거는 아쉽네요 10시 스토리 재생포션도 체력 많이 줄텐데 그래도 힘이 민첩 들고 가는게 제일 나을거 같은데 인공물에다가 피포션 피포션이 지금 재생포보다 많이 차지하나 이게 57보다 많음 이곳까지 못뽑네 지식이 늘었다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아 힘포 마렵다 힘포 먹을까 심장때 먹는게 않겠지 힘포 먹으면은 킬각인데 탈리온꽃 꼬대 포션 좋다 참을 수가 없어서 약화는 걸려도 상관없잖아 남은거는 나중에 광폭화 있단것이지 아니네 손상이 어리네 참참 왜 뭘해도 바리참으로 귀결변인것같이 기분탓이 아닌데 참호각 와갈래 참호각 와갈래 참호각 와갈래 고 matière 사易 평상 네크로 소들 아이고 털보 예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슬슬슬슬들 어림도 없지 완타나가저나 가득한 한장 골지거리 덱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심장 뻗었으니 마클 너무 사기야 아 근데 사실 유물 이정도 있었으면 다른 캐릭터도 깨는데 문제 없었겠지 와 불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권 10개다 1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